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현재 시간 6시에 59분이고요. 내일은 12월 21일 목요일이고 내일은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고요. 내일 모레 12월 22일날 금요일에 마지막 다음주 되면 28일까지 매매가 있고요. 29일부터는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주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주는 아마 탄력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주식시장들이 그냥 이렇게 평타 비비한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금요일날 거의 마감이 된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주는 크리스마스 지나고는 거의 미비한 수준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일단 내일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데 22일날은 DS 단속이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너스 TV에 들어오시면 매일같이 제가 추천주를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드렸던 종목들 코어라인, HLB, 캠트로스, 머트리얼즈 이런 식으로 다 성공이 났고 블루엔텍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추천주를 드리니까 단기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길게 장토할 거면 장토해야 되겠지만 물어보시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단기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수익을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다. 일단 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할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이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단타로 접근을 하시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실질적으로 거의 대장주나 마찬가지죠. 할인이 무려 9,100만 주 장난 아니죠. 이게 매각이 되면서 지금 할인이 이렇게 완전히 계급등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 역시 매각주는 시세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추천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즈니스온입니다. 이것도 매각입니다.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매각을 하냐면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지금 이거 물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보면 AI에 힘주는 네이버. 네이버가 지금 삼성전자랑 지금 뭔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독 인수인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보유 지분을 46%인데 프릭스 캐피탈이 뒤늦게 참전해서 PET. 그러니까 경쟁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또 제2의 HMM이 될 수가 있다. 현대상선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다음 먹거리를 AI로 지금 삼은 거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니 안 하니 막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으시면 또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슈가. 그리고 네이버가 인수한다는 거는 정말 대박인 거죠. 완전 우량 기업이 일반 기업이 아니라 네이버가 인수를 추진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보증습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원 이거 좀 담아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물론 상한가까지 미루지는 못했지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KNS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신규 종목인데요. 신규 종목이 상장을 하고요. 언제 상장을 했냐면 올해 KSP 이름이 워낙 많아서 KNS KSP 올해 12월달에 올해 첫 번째로 상장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보면 지금 2차전지지 않습니까? 2차전지인데 상장한 날 굉장히 시세를 많이 줬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나이트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정을 단기간에 쫙 받았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조정 받았죠. 은봉이 지금 4개 나왔고 1, 2, 3, 4, 5개까지 나왔고 지금 단기간에 조정을 딱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2차전지 종목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신규 종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정을 쫙 받고 지금 바닥을 다졌고요. 지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보시면 거래량이 죽지가 않았어요. 오늘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의 2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단기로는 바닥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단기로는. 여기 보면 어제 거래량이 68만 주고 오늘 2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단기로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단기 저점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HLB입니다. 이거는 어제도 추천드렸고 오늘도 또 추천드립니다. HLB인데 HLB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이게 의미 있는 뉴스냐면요. 실질적으로 해장이 양본이 형이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앞전 영상에 찍어놨는데 본인이 직접 IR에 나서겠답니다. 본인이 직접. 이 분 천사입니다. 밑에 직원들 시켜도 되는데 천사에 있어서 BC랍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요.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냥 홍보팀에다가 IR 좀 챙겨보세요 이러지. 좀 많이 좀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회사 이미지 좀 이렇게 하지. 본인이 직접 챙기게 하겠다는 거는 이 FD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신감. 저처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HLB를 보신다면 정말 여기에 보면 부산, 대구 부산 올 때 한번 갈까? 양곤이 형 편말 써가지고 사랑해요 양곤이 형 이러면서 한번 갈까? 내가 가면 내 바로 알아보겠지. 양곤이 형이 우리 방송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신다면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서 버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가 이렇게 직접 챙기는 회사는 절대 오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표가 개판치고 이런 회사들이 진짜 정지 먹고 이러는 거지. 아까 제가 앞에도 영상 찍었지만 대표가 오는 리스크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래 정지되지 않습니까? 상패되버리고. 아직 상패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거래되기 대표가 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는 리스크가 없는. 양곤이 형이 왜 오는 리스크가 없냐면 고점 때도 이 사람은 안 팔았어요. 자기 지분을. 더 사면 더 샀지. 대출을 받아서 더 사면 더 샀지. 이 사람은 안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리스크가 없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그 진정성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도 HLB 하나 더 추천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방에 초대해서 같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절실하다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혼자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인지 보고 목소리 크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톤이 높아요. 오해를 좀 받아요. 제가 원래 톤이 높습니다. 남보다 두 단계 정도 톤이 높아요. 그래서 절대 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소리가 크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 톤으로 이렇게 방송을 못 찍습니다. 원래 높아요, 제가. 원래 높아요. 그래서 목소리 너무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거는 저보고 아주 작게, 이불로는 작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볼 때는 기가 찢으시면 어떻습니까? 자신감 아이가? 나도 닉네임이 위네스TV 박천사입니다, 박천사. 네, 박천사예요, 저도. 저도 박천사입니다. 이분도 천사. 똑같은 천사네. 날개 씨여 천사. 천사네, 천사. 저도 보시면 박천사입니다, 박천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고요. 세 종목 챙겨보시고 010-826-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 이번 연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근무부는 순서.. ..